자, 오늘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동승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차를 탔어? 그러니까 남의 차를 탔는데 뭐 택시 이런거 말고 찬 탔는데 그 운전자가 사고를 냈네? 근데 그 운전자가 가해자야. 그러니까 가해자의 차를 얻어 탄 사람인 거죠. 가해자의 차를 얻어 타가지고 사고가 났으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애인 차를 타고 가나 뭐 자기 친구 아빠의 차를 탔거나 직장 동료의 차를 카푸를 해가지고서 출근하다가 다쳤거나 이런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상적인 운임을 내고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송을 하는 그런 수단을 탄 게 아니라 그냥 남의 차를 얻어 탄 거. 그때.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남의 차를 돈을 안 내고 탔을 때 그때 그 운전자가 사고를 낸 거. 그럼 내가 어떡하지? 치료는 어떻게 하고 합의금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어떡할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 환자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15148번 환자분. 이분은 여자친구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친구가 전봇대를 혼자 들이받았어. 그래서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불 보증받고 교통사고 접수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나 사이는 피한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 그냥 남이죠. 아무 관계도 아니지. 그러다 어느 날 보험사 담당자한테 전화 와가지고서 합의 협상을 하자고 그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합의금을 80을 주는 게 어떻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저희 환자분이 그거 듣고서 아 그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려고 했더니 어 잠깐만요. 그러면서 아 동승자셨구나.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뭐 계산할 게 있어가지고 좀 이따 전화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전화 하더니 이게 선의에 의한 동승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다 드릴 순 없고 처음에는 80을 줘야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50만원만 주면 된다고 돼 있대요. 법적으로. 듣도 보도 못했던 상황이죠. 동승자는 합의금을 줄인다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는 이유도 다 있어요. 어쨌건 보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가지고서 다음에 오셨을 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그런 법이 진짜 있냐고. 내가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이게 보험사가 거기는 전문가니까 내가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걸 알고서 나를 지금 장난쳐가지고서 내 합의금을 수려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런 게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 그런 법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해요. 비록 내 여자친구가 가해자지만 어차피 나랑 남남이지. 내가 어디에 서 있다가 차가 와가지고 나를 친 거면은 그냥 남남이니까 이런 거 하나도 그런 게 없어. 근데 내가 그 차에 타고 있을 때에는 그런 거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대요. 만약에 내가 택시처럼 정당하게 정당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돈을 내고 탔으면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동네에 있는 사람하고 카풀을 해가지고서 한 달 얼마씩 주기로 해가지고 만약에 부장님이 뭐 같은 방향이니까 집에 갈 때 내 차 타고 태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부장님 차에 담배 냄새 쩔어가지고 나 타기 싫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산 거잖아. 나는 그런 얘기 꺼낸 적도 없는데 굳이 타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합의금이 쬐끔 깎있대요. 깎있대요. 잘 모른다는 소리예요 저도. 좋아하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우리 집 근처에 산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서 뭐 선배님 저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아양 떨어가지고 태워줬어. 그래가지고 선배님이 태워줬어. 그러다가 선배님이 차라리 사고를 내던 거지. 그때는 합의금을 많이 깎는대요. 내가 자처해서 태워달라고 한 거를 거기 선배님이 그냥 선의로 태워준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험사가 장난치거나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런 법이 실제로 있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있대. 근데 없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당신한테 그런 걸 따질 이유가 없는 거야 원래는. 아 이게 뭔 소리냐 법도 있다고 하고 뭐 판례도 있다고 하고 뭐 그런 구분도 있다고 하고 기껏 분류해가지고 설명하더니 그런 게 없다니. 실제로 니네 한이온 환자 중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며. 그리고 나도 지금 그렇게 협박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뭔 소리예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는 원래 중환자. 중환자 합의금 계산할 때 그때는 하는 거예요 원래. 합의금이 뭐 40억이냐 50억이냐 이러고 있을 때 그때는 뭐 1%면 얼마야 1%면은 과실 1% 뭐 잡아가지고서 뭐 하면은 그것만 해도 뭐 5천만 원 아냐? 거기다가 만약에 뭐 안전벨트 안 매가지고서 뭐 몇 점을 한다느니. 안전벨트에다가 뭔가를 낀 거 가지고서 그게 잘 쪼여지지가 않아가지고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가 제 기능을 못 뗐다느니 뭐 이러면 0.5%를 더 했다가 뺐다가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중상해일 때. 저는 한의사고. 제 한의원에는 중상해 환자가 오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냐 사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았어 응급실에서 살려냈어. 그래가지고서 중상해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나머지를 재활을 위해서 다니는 곳이지 지금 죽냐 사냐 그런 환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20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접촉사고 환자를 치료는 했지만 그들의 합의 과정은 관찰만 했겠지. 근데 그들의 합의 과정을 관찰했던 것 중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거 합의금 몇 분이 안 된다고. 깊게 해야 얼마 안 나잖아. 몇백 안 되는 건데 거기서 몇 퍼센트를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걸 뭐 하겠어 그를. 그러니까 이거를 운전자가 타라고 강압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태워달라고 쫓는 거냐 아니면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탄 거냐 뭐 어쩌고. 이런 거 안 따져요. 뭔 소리냐 나한테 협박하듯이 분명히 말했어. 나는 운전자가 선의로 태워준 거기 때문에 합의금을 얼마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얼마를 깎아가지고 이 정도로 주겠다고 나한테 분명히 그러고 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 그럴 수 있어요. 당신한테만 그렇게 따지고 싶은 이유가 있었겠지. 다른 피해자들한테는 그런 거 안 따져요. 그거 몇 푼이나 산다고 그렇게 따지겠어. 그거 뭐 그거 가지고서 피해자랑 뭐 얼마 계산하고 뭐 이러고 싸우고 이러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얼마 주죠. 그러면 준다고 되게는. 하지만 다른 피해자한테는 따지지 않지만 당신한테만큼은 따지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아.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선의로 인해가지고서 뭐 자기 친구 차 타고 자기 애인 차 타고 자기 이모 차 타고 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합의금 다 정상적으로 줬어요. 근데 당신한테만 따지는 거라니까. 왜냐면 만만하거든. 이게 어려서 만만해 보이나 내가 좀 체구가 작아가지고 만만해 보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제일 만만해 하는 거는 안 아픈 피해자. 즉 그들은 당신을 아프지 않은 피해자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화를 했을 때 분명히 이게 협상이 유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뭐 전화통화에다 대고서 뭐 어디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너무 아프더니 그랬을 거야. 분명히 앓는 소리를 했겠죠.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분명히 당신은 아픈 척 하고 있지만 아프지 않은 피해자일 거라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푼이라도 어떻게 아끼려고 하는 거지. 확신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은 서류에 다 보여요. 뭐 아프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냐. 있지. 진료 기록부. 또는 진료 기록부를 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심사평가원에서 주는 서류가 있어요. 걔네들한테 주는 거. 이 사람이 뭘 받았는지 다 준다고. 보험사는 이 피해자의 시술이나 치료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그 병원에다가 의뢰를 해야지 볼 수 있지만 그렇진 않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엑스레이를 찍었냐 안 찍었냐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간에. 자동으로. 사고 난 당일에 엑스레이 한 번 찍은 다음에 그 이후로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치료를 안 받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가 전화를 했더니 뭐 아파 죽겠다 뭐 이러고 있다. 그게 아픈겨? 나름 보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치료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 치료 내역 보니까 원래 심평원에서 죽어든 거 무슨 치료 했는지 보니까 그 2주에 한 번씩 간 게 핫팩 따뜻한 거 그거 10분 동안 누워있다가 간 거 그게 다요. 여러분이 봐도 아프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 다 나오는데 전화 들고서 너무 아픈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런 거 얘기하면 소용없지. 보험사가 모르겠어. 그거를. 다 알지. 아 그려. 아유 아프시겄네. 어떡한디야. 정말 힘드시겄네. 근데 합의금은 깎아야겠는데 알거든 합의금 우려치면 안 할 거야 합의? 안 아픈데 뭐 병원 다닌 척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뻔히 이걸 다 아는데 고개 숙이고 들어오겠어요. 근데 마침 또 동승자야. 분명히 이 사람 안 아픈 사람이고 이 피해자는 아픈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그냥 10만원 20만원 주고 해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심지어는 동승자야. 그럼 더 깎아야지. 그래서 뭐 60만원을 줬든 50만원을 줬든 분명히 그냥 합의할 게 뻔해. 그럼 불법도 아닌데 다 해야지 당신은 동승자이고 선의에 의해서 태궈로기 때문에 당신의 과심도 있다고 아유 완전 벨트를 안 매셨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0만원은 빼야겠는데 동승자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기분 나쁜가? 그냥 여러분이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이 상황에 있는 여러분이 하여튼 하여튼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분은 동승자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 아픈 거 뿔렁단 거예요. 그냥 자 그럼 대충 알겠죠? 지금 무임승차 해가지고서 동승자에 선의에 의한 거라든지 어쩌고 해가지고서 지금 합의금을 깎고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아프지 않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아프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해볼까 생각 중이라면 그것만 받으시든지 아니면 10만원만 더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난 정말 억울하다 난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서 치료받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꾹 참고 있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될 때 가시면 돼요. 치료받고 있으면 거기도 그런 얘기 쏙 들어가요. 못해 그런 얘기. 지금 다니고 있는 한의원 거기 원장님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세요. 물론 합법적으로 이게 타이밍이 잘 맞추고 하면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저희 환자분도 그래가지고서 제가 도움을 드린 게 있어요. 내가 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보니까 우연히 어떻게 아다리 맞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지금 다니고 계신 그 한의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그 원장님이 그런 걸 찾아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요. 다행이